이제는 연락조차 받질 않아 너 대신 틀린 밀밀 건조한 목소리 힘든 날들도 있는 건데 잠깐을 못 이겨 또 다른 태안을 찾아가 시간을 가지자 네 말을 안 믿는 그대로 시간을 가지자 뜻으로 받아들여버렸어 Congratulations 넌 잔 대단해 건과 출렐 순서 좀 그렇게 아무렇지 않아 하면 알지 바빠 웃는 얼굴은 본인 다 잊었나봐 시간을 가지자 넌 말게 생각해보자 넌 말게 내 눈을 보면서 믿게 눕고 이렇게 내게 아무렇지 않아 하면 알지 바빠 웃는 얼굴로 나를 감아 깨이고 행복해하는 넌 어때 그 남자 나보다 더 나 그 사람이 내 기억들 지워줬나 봐 그래 너가 행복하면 됐지 라는 것 감사합니다 웃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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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